아끼 굿모닝 베이비 어? 이게 뭐야? 아침밥? 아침밥 이리 먹고 나가자 되게 푹 익어서 껍질을 굳이 까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벌써 립스틱이야? 이거는 이건 피넛 글라이드 한건데 입자도 그리고 음식에 넣어도 맛있고 이런 데 토핑해도 맛있더라구요 간단히 뭐 하나라도 먹고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응 알았어요 모자도 쓰고 모자도 쓰고 다 했네 언니 스쿨 응 언니 스쿨 바바는 어디 갔어? 바바의 오피스 오피스 바바 출근 엄마 저의 출근길 나 가고 싶어서 여기가 엄마가 항상 출근하던 미드타운인데 너랑 오니까 감회가 새롭다 응 기다려 공원 가서 해야 돼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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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가 많지? 응? 이런 영상이랑 모형? 함께한 그런 조형예술 같은데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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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술관으로 통하는 통로도 되게 멋지지 않아요? 이런 조명이라던지 이 미술관으로 통하는 통로도 되게 멋지지 않아요? 이런 조명이라던지 길도 되게 한적해요 가자 이제 지상으로 나왔고요 미술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보시는대로 날씨도 되게 좋고 도착했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? 저 건물이라던지 이런 곳에 오면 굉장히 힐링되고 좋아요 도쿄에 유명한 미술관들이 많긴 한데 저는 여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티켓 샀어요 날씨도 다시 좋아지고 어머 저기 너무 멋있는 옷 입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어머 멋지다 진짜 압도적이죠? 이런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도 너무 기분이 좋고 진짜 압도적이죠?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도 너무 기분이 좋고 여기 동시에 전시를 여러 개 하고 있기 때문에 골라보는 재미 이런 프리스페이스도 있어서 되게 좋고 카페도 있어서 쉬어가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한 장소네요 여기는 굉장히 유용한 장소네요 여기는 굉장히 유용한 장소네요 여기는 그중이 여기가 사진찍어도 되는 에리어라서 많은 분들이 촬영하고 계세요 태홍수 이제 드디어 전시를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전시회 오전 발견 지금 애가 전시를ware 경우로 간식으로 만들고 아침에 왔으니 그냥 네네 수영관을 발매하고 이제 다시 1번정도 오전 눈에 고 extended 한번 전시를 페이지를 다 보고 이런 굿즈 상품 있잖아요 작품이 다 들어있는 책도 있고 이건 무슨 진짜 운명 같아요 책을 피자마자 이 페이지가 이 전시가 너무 유명해서 이거 몇 개 사고 이 티셔츠가 인기가 많아서 재입고가 된 것 같은데 사도 못 입을 것 같아 가방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는 향초인 것 같아요 이런 시들도 있고 귀엽다 되게 정교하게 커팅해놨네요 둘째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첫째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건 자수로 하지만 이런 핸드크래프팅은 아무래도 잘 모르겠죠? 저는 그 라훌미슈라라는 디자이너를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에 연예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? 제 스타일 이제 전시 다 보고 기념품도 사고 왔어요 사람들이 다 양산을 쓰고 나이네요 사람들이 다 양산을 쓰고 나이네요 더워서? 응 같이 가자 또 신나서 저렇게 가네 또 신나서 저렇게 가네 또 신나서 저렇게 가네 아버지? 응?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한국에 있어 같이 가 매미소리도 매미소리도 아직 들리고 파란 하늘도 보이고 굉장히 힐링돼요 진짜 전 이 미술관에 애착이 많은 게 록봉기에서 일을 하면서 약간 힐링하고 싶거나 그럴 땐 조용히 미술관에 오는 게 좋았거든요 도쿄에도 점점 가을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기 뭐죠? 손에 있네 나비 나비있다 저기 쫓아가 볼까? 저기 이미 갔어 알았다 나오고 싶어? 응 나와 귀여워? 귀여워 아기 귀여워 마마 어 너무 한적하고 좋다 마마 저 우리 먹먹 아니라 안와 먹먹? 맘마 먹으러 갔어 마마 응 엄마 뭐 사는줄 알아? 응 궁금해? 응 궁금해? 아까 제가 미술관에 산걸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아니 아까 아기가 자장할 때 자장할 때 봤어 전시 어 부시지 말고 이제 주세요 주세요 딱 이거는 품절돼서 없더라구요 이 엽서는 딱 이거는 품절돼서 없더라구요 이 엽서는 사랑이라는거야? 사랑이라는거야? 응 사랑이라는거야? 이거를 엄마가 샀어 너 맘에 들어서 얼마 안들어가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이게 고리가 되게 커서 가방 다 걸릴 것 같아요 응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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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 옷에 걸어봤어요 이런거 보면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응 이거 다 먹었어 엄마랑 아기 그림자네? 예 그림자? 네 엄마는 이렇게 달았어요 날개 털 없어 보이려나? 귀여워 같이 커피나 한잔하러 갈까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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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미술관이 너무 사람 꽉 찼더라구요 웨지우드 애프터는 티 세트하고 하니까 사람이 엄청 많더라구요 한 서른 팀 이상? 기다리고 있던 것 같아 어 옷날이 장날이라고 미드파크가 지금 공사중이어서 에구 아쉬워서 어떡해 그래도 오늘 많이 걸었지? 괜찮지? 많이 걸었지? 응? 그쵸? 저기 크레인이 있네 어휴 근데 공사중이라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여기는 식료품 파는 곳이고 이 안에도 멋져요 되게 여기는 일본 술 파는 곳인데 이것저것 지금 한정 화장품도 파네요 일본 술 파는 곳인데 화장품도 파네요 선물로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서 시음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한잔씩? 그럴 때 진짜 뭐 아끼지 않고 종류별로 한 세네잔 마시고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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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 어이 그럴 때 고통 고통 네 고통 고통 사과 사과과 뇌 이 뇌 뇌 그는 뇌 뇌 그래서 조금 더 야채의 요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